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래퍼 로꼬가 6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로꼬의 레이블인 AOMG는 로꼬가 오는 17일 각종 온라인 우먼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정규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2종의 이미지 티저를 공개하였습니다. 로꼬는 지난 2017년 정규 1집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앨범에서 로꼬만의 감박적인 음악 색깔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한편 공개된 이미지 티저에는 붉게 불들인 로꼬의 새로운 헤어와 피어싱 등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여 신보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래퍼 로꼬가 6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